1, 2, 5, 8. 1, 2, 5, 8. 아, 죽겠다. 야, 비행어도 뭐라고 그랬지? 비행음을 뭐라고 그랬지? 비행음을 뭐라고 그랬지? 아유... 아유, 이렇게 놔둘게요. 가자. 야, 빌딩이네, 빌딩.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 아니야, 나 여기 같은데? 아니, 자기 찾아왔다는 뜻인가 봐. 여기까지 왔네. 어, 맞네. 저거 뭐야? 저거. 야, 씨. 여기 있다! 봐봐. 여기 있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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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씨. 와, 진짜 미쳤다, 씨. 와, 진짜 미쳤다, 씨. 화면 자기! 이야! 에델플렉! 이야! 이거 4인 추가, 4인 추가! 쳤다. 이야! 어디 졌어? 어디 졌어? 찾았다! 도로본데. 역시 우리 팀. 와... 화장님. 접니다. 가자! 제가 발견했습니다. 가자, 우리 정임차! 매점으로 가서 파티를 열자. 가자. 잠깐만. 뭐 들어있어요, 이제? 이야... 뭐 들어있어? 가방에 뭐가 있어? 가방에 뭐가 안 들어있는데? 뭐가 안 들어있는데? 꽉이나? 아니야, 아니야. 아, 잃어버릴까 봐 돈은 나중에 주나 보다. 돈은 나중에 주나 봐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휴대폰, 휴대폰 하나 있고. 누가 가져간 거 아니야? 누가 새로 간 거 같은데? 누가... 박진주도... 누가... 아, 박진주. 야, 빨리 진주 쳐야 돼, 빨리 빨리. 뭐가 모여 있어야 되나 봐. 열심히 보냈어? 진주! 박진주 어디 갔어? 박진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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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주! 어떻게 해? 박진주! 이거 박진주가 먼저 먹은 거 아니야? 박진주! 아, 1958! 1958! 1958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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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을 팀원들과 나눈다면 함께 인출기로. 그렇지 않다면 혼자 조용히 빠져나가 작전의 승리자가 되길. 이거 혼자 발견할 수 있으니까. 아, 이게. 네, 카드 여기. 그럼 이것까지 해야 작전이 종료가 되네. 네네. 아, 그럼 인추를 빨리 하러 가야겠네요. 가실까요? 아, 그치, 그치. 그럼 이 사인을 좀 해드리고. 어, 잠깐만.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뭐 어디 갔어? 내가 잠 봐. 야, 설마. 잠만, 너. 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자, 재훈아, 뛰만. 아니, 이거 빨리 뽑아야 되니까. 아, 그치. 빨리 뽑아야 되니까. 빨리 된다니까. 아이고, 여기 ATM. 그래, 같이 가는 거지? 아, 그럼요, 그럼요. 에스컬레이터에서 뛰면 안 돼서 내가 지금. 아, 예, 예. 천천히 보세요, 이거. 그래. 저 이상한데? 아이고, 여기 ATM기가 여기 밑에 있었구나. 아이고, 이거 내가 모델하는 인출기가 없네. 1대1 밀착 멘토링에서 투자 유치까지. 아, 이런 복병이. 아유, 기업은행 ATM기가 어딨나. 아이고, 참. 동이 가서, 야, 일로와, 일로와. 야, 야, 야. 못 나가네? 네. 다시 올라가야겠네. 아이, BK. 저, 이거 은행을 찾아야 되니까. 네. 아니, 근데 쟤도 은행 광고래가지고 지금 아무 데나 못 가요. 누가 어디지? 기업은행 찾고 있네. 아, 내가 저기 인터넷으로 찾아볼게. 잠깐만 있어봐. 아, 정말. 여기 제일 가까운 게 700m네. 여긴데? 나도 아까 고민을 많이 했어. 네가 뽑아. 아니, 네가 뽑아. 아니, 아니야, 형. 아니, 아니야, 형. 아니, 아니, 형님. 아니, 아니, 형님. 아, 뽑아. 가보자. 아, 있어, 있어. 네. 아니, 그렇게 잘 보이던 또 그 은행이 안 보이네. 야, 우리도 이거 빨리 저기 찾아야지. 안 그러면. 이거 끝난다. 이 형아. 이 형아. 여기 바로 여기입니다. 어디? 이렇게 돌아가면 있어. 아, 있어, 있어? 네. 아이고야. 아니, 형. 아까 형이 뭐라고 한 거야? 개인 미션 그게 뭐야? 개인 미션? 어. 아니, 여기 적혀 있는 거 읽은 거야? 아. 재석이 형. 갈등이 많이 되는데요. 아, 근데 이거는 지금 셋이 뭉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럴까요? 어, 이건 뭐 사실 쉽지 않아. 그럼요. 아, 그리고 저쪽이 지금 아예 못 찾고 있어서. 그래. 이 악물고 뛰어봐야 돼, 지금. 아, 근데 이거 잡혀, 무조건. 아, 나 진짜 나 지금. 형사끼리 뭐 저기. 나누면 되지 뭐. 아니, 그냥. 아, 오늘 보듬 비용은 법인카드로. 와. 와. 자, 이건 어쩔 수 없어. 이제 가. 네. 야, 네비 좀 그. 아이. 한층 더 올라가지. 형 니가 뽑아. 형 니가 뽑아. 형 니가 맞습니다. couples를 하아 형 여기서 했던 거 사진 한 번 찍고 갈까요? 이렇게? 이거를 찍어서 틴트라고 보내줄까? 아 그럴까? 아 좋네 좋네 아 좋네 내가 보내줄게 잠깐만 있어 네네네 이거지 이거지 아 됐어 내가 이걸 하아한테 보내줄게 뭐야 하하하하하 아 좋네 좋네 아 좋네 아 좋네 안녕하세요, 직진해주세요. 아이고, 요즘 카드가 여기 나한테 있네. 직진 쭉 내주십시오. 자, 에이팀 길을 찾아보자. 어르신, 중부지역본부로 갑니다. 야, 이거 왜 번호가 없지? 재훈이 형 어디 갔지? 카드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 어디 간 거야? 재훈이 형 어디서 또 하트하고 있나? 공무원도 힘들지, 이제? 잡자. 야, 이거 어디 갔냐? 어, 그러네? 없는데? 이게 있어야... 이거 있어야 쳤는데? 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착각한 거 아니야? 가자, 가자. 우리, 우리... 야, 어디 갔지? 저 잠깐 뭐 하나 확인해 볼게요. 네. 이건 저희 법하고 여기 카드가 하나 더 있었을 거예요. 여기 카드가 하나 더 있었을 거예요. 여기 카드가 하나 더 있었을 거예요. 이게 두 개가 하나 하면... 활동비 카드를 재훈이 형이 뽑아라 하고 주고 자기가 저기에 돈 찾으러 갔네. 아, 나 진짜... 그 법카를 아까 주차 결제하면서 재훈이 형 줬거든요. 그래서 카드를 두 장 들고 있었네. 카드를 바꿔치겠네. 아, 그거 택시 타고 갔구나, 그냥. 아니, 진짜! 그... 와, 나 이재훈! 당연히 MBC 있길래 나도 그 포상금 카드인 줄 알았지. 아... 와... 완전히 망했네. 아... 그러면은 방법은? 야, 이거 XK를 찾아봐봐. 100m. 야, 씨. 야, 이재훈 씨. 그러니까. 내가 튄 걸 알고 수사 2팀에다가 빨리 알아내서 ATM을 가서 뽑아라 라고 할 수가 있겠네. 하... 하... 어? 아무것도 없는데? 아직 없는데? 하우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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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와, 하동훈이다. 미친. 야, 레이더에 잡아. 잡아야지 뭐. 응? 응징해야지. 하동훈 잡퍼면 다 죽었다, 진짜. 하... 그 순간에... 봉투를... 숨겼어. 찝었어? 하... 야, 여기 빨리 가자. 하... 아, 근데 그쪽에서 빨리 찾으면 안 되는데. 하... 한데 왜 이렇게 차가 막혔지. 하... 아, 좀 빨리 바뀌어라. 하... 아, 너무 안 바뀌는 거 아니야? 야, 왜 안 박혀? 왜 안 박혀? 왜 안 박혀? 왜 안 박혀? 오케이, 오케이. 맞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르신. 자... 당당하게! 우린 찾아야 돼, 우린. 야, 돈을 쟤네가 먼저 찾으면 쟤네가 이겨! 그러니까요. 아, 제발. 야, 찾으려면 빨리 찾아라, 이거! 1, 9, 5, 8. 1, 9, 8. 아, 축하해. 자, 자. 가는 길이 부족하다. 가는 길이 부족하다. 아, 그쪽이 먼저 뽑았나? 먼저 뽑았네. 2백만 원. 2백만 원. 파주. 붕은 새는 소리. 열립니다. 아, 죽어. 파주. 고파주. 아, 투. 가. 고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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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떻게 우리 또 이 제작진이 2백만 원을 딱 넣어서. 야, 어떻게 우리 또 이 제작진이 2백만 원을 딱 넣어서. 고파주. 에, 버스. 고파주. 게임은 끝났습니다. 가시죠. 가시자. 저는 이제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인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혼자면 재미가 없잖아. 아저씨 베네치아물로 가주세요. 그래 나는 경찰이 어울려. 경찰 해야지. 아 근데 이거 재훈이 형한테 당할 줄이야.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형사. 아니 안 가시고. 내려야지 내려야지. 아이고. 이거 현차로 내린 거 보니까. 아이고 정말. 제가 이게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혼자 돈을 독식했는데 혼자니까 참 이게 외롭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야 이건 생각도 못 했어. 아니 와. 아니 형님. 뭘 또 이렇게 시민분들 많은데 이렇게 핫거리에서 돈을 나눠줘. 아 이걸. 정확히 3분의 1로 나눴습니다. 아. 역시. 돈을 나누는 게 제 맛인 거 같아. 벌써 저는 접었어요. 벌써. 벌써 주먹으로 지웠어요. 그러면은. 각자가. 네. 필요한데 쓰자고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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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좋아요 좋아. 진짜 꿈에도. 진짜. 이었다. 고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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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